일어내면 김혜정입니다. 이제 지금 막 뭔가 버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여기는 비상등 양쪽에 이렇게 눌러야 꺼지는데 비상등을 운행 중에 켰다가 끄실 때 이걸 정확하게 눌러줘야지 종종 이렇게 스치면서 누르시다가 이거 딱 킬 스위치 해가지고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터치도 예를 들면 이렇게 터치도 되긴 하는데 운행 중에는 어렵잖아요 터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 뭐 이런식으로 해서 네 지금 팔림되어있는 노드글라이드 수송하는 광고시입니다. 이거 혹시 소스는 전자식인가요? 아 수동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와 뭐 이렇게 부드러워 차가 이게 할리가 진동으로 차는 건데 출발하자마자 느끼는 바는 딱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기어가 완전히 일제 바이크처럼 톡톡 들어가는 그런 느낌 원래 할리는 늘면 빵 때리거든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고 프론트브레이크 살짝 가만 잡았는데 정차 잘하고 트로트웨이 조금 너무 예민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만 움직였는데도 지금 알뜰 올라가잖아요. 살짝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트로트웨이만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핸들도 무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원래 할리는 진동감, 고동감으로 타는 건데 지금 느끼는 거는 2기통 vmw 타는 정도로 진동이 굉장히 상세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 할리의 진동은 맛있는 고동감과 감성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기계적인 면에로 봤을 때는 사실 할리의 고동감은 기계적으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부드럽다. 아, 이거 뭐야. 너무 부드럽습니다, 지금. 이거 할리 아닌데 트로트웨이 좀 예민하다는 게 좀 불편해서 저는 레인모드로 일단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아, 리어브레이크는 좀 밀린다. 배기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시동은 잘 안 꺼져요. 뭐 한 60km에도 4단, 5단 넣어가지고 털털털털털털털 하는 맛이에요. 보세요. 지금 2000rpm 밑으로 타고 있고 3단, 바로바로 4단, 지금도 5단. 이거 안 꺼지잖아요. 그리고 2000rpm 밑인데도 차가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 차인가? 왜 이렇게 편하지? 아, 아닌데. 이게 사실 이 CFT 계기판이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할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 2014년에 처음 TFT 계기판 실입시 내비조이선 출시했을 때 구글하고 우리나라 지도 연동이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무늬선 달려있는데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터치도 되고 이런 메뉴에서도 부작이 될 정도로 굉장히 현대화됐어요. 거의 뭐 차가 생긴 데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BMW예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민데스프리에서 그래도 민데스프리는 조금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바람도 가슬박으로 이렇게 조선해 놓고 뭔 소리야? 아, 레인모드로 하니까 옛날에 할 일이 심 나네. 지금 그러면 스포트모드로 할 때는 굉장히 빠릿하다는 소린도 레인모드지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비용 탑이 됐어요. 아, 끝에서 가야 되나? 아, 로그가 해야 되나? 이거 몇 개 불편한 거 빼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프론트브레이크가 빨리 켜서 좋네요. 생각보다 빨리 켜요. 운전 연속하러 왔니? 그리고 할 일이 좀 좋은 게 코너링 끝나면 깜빡이 삭제되는 거 지금 유철 살짝 지나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불편한 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5단, 6단, 주방. 1단이 30km. 6단, 4, 2, 3단, 2도 굉장히 편한데요? 누가 이 프로에 윗속성 떨어진다고 했어? 와, 가면서 툭툭툭툭툭툭. 확실히 정치가 크니까 300km가 넘는 커다란 차다 보니까 쉽해지면 정차 포인트가 이런 거를 알고 가겠지만 좀 적응해야지 뒷브레이크랑 앞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안전한 정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뒷브레이크보다는 앞브레이크가 좀 더 낫습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브렘보로 바뀐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14년식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봐. 브렘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뒤는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같이 했겠지. 그래서 정차는 바닥에 BMW 정도까지 아직은 네, 이 꽂힌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BMW는 그게 있잖아요. 앞뒤 연동브레이크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탐색해보지 못하고 단순 시승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연동브레이크인지 뭔지는 말씀드리고 조금 애매합니다. 다음 때 아이돌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전에는 반만세급 스포스터 같은 약간 갈매기나 드랙바라고 해야 되나 일자 핸들 이런 것들이 저는 선호하는 그런 핸들인데 지금 이거 이렇게 수평이 오는 이 핸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골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4cm 정도 높은 느낌거든요. 이게 어깨하고 제 키 때문에 그런 건지 수평이 잘 맞아가지고 의외로 편하고 할리 데이비슨의 그 맛, 진동 맛 이런 것들은 사실 없지만 나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멋있음 이런 것들을 느끼네요. 어 나 좀 멋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BMW나 차차종 살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가 나 좀 타고 다니면 멋있겠지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빠릿하게 이렇게 타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 한비를 차고 있으니까 어 나 좀 멋있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로드글라이드 너무 멋있다. 아니 내가 차는데도 못할 거야. 내가 멋있을 것 같아. 지금 풀 충전에 350km 찍혀있거든요. 제가 가이나 슈퍼글라이드 크러스펀 참고 날 때 만땅 넣었을 때 350km 찍혔는데 실제로 200km를 못 탔습니다. 그 정도로 배기량 때문에 염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만듦새 자체가 그랜드 투어로 그러니까 아메리카드 투어로다 보니까 장거리에 최적화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짧은 거리를 계속 바쁜 때로 다니기에는 염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진짜 최악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거예요. 열. 할리데이비슨 열. 지금은 뭐 윤행식 이렇게 손행식 이렇게 바뀌면서 열 관리 이런 게 그나마 좀 돼요. 앞에 뭐 이렇게 정차 중일 때는 뒤실릉거를 멈추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열 관리를 조금 하는 편인데 열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열 관리가 안 되면 할리데이비슨 엔진에서 누유가 즉시 발생합니다. 또 완전 최악이죠. 그 헤드가 스펙. 변형돼가지고 누유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손행식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공략에 가까운 그리고 특히나 작은 엔진에 고백이랑 엔진 같은 경우 굉장히 열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달려야 되는데 바이크는 고속도로도 못 나가는데 열 관리 되겠습니까? 결국은 국도에서 바르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열 관리까지 안 돼버리면 이렇게 다 완전 퇴해야죠. 지금 이렇게 저동에서 정차하는 것 마저도 불편한 지식이 없습니다. 회전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방에 적응할 정도면 사실 골딩보다 덜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지금처럼 기아가 살짝 빠지는 건 좀 그렇네요. 왜 오토바이 기아가 너무 확실하게 안 들어가서 그런가 기아가 좀 빠져버려요. 조금 회전 엄청 좋죠. 이 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돌아왔어야 되나? 알루스 무선 충전.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저가 진동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거 기아 지금 지금 발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내니까 자꾸 빠져버리네? 이렇게? 저거 봐. 지공 좀 빠졌지? 완전히 꾹 눌러야지. 아 뭐야? 지공 좀 빠졌네? 앞뒤도 좀 움직여줘야 되나 보다. 이게 왜 빠지지? 이게 거의 2,000cc 1,27 엔진 1,900 몇 cc인가? 2,000cc에 가까운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2,000cc 넘는 바이크가 실수되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바이크가 2,000 그리고 지금은 트라이언프 로켓3인가? 로켓 워싱이 있잖아요. 걔네가 2,000cc입니다. 2,000cc 살짝 넘거나 2,000cc. 뭐 그러는데 그런 2,000cc 바이크가 있는데 2,000cc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도는데 1km도 안 되거든요? 1km도 안 돌았는데 지금 3km 빠진 거 보세요. 이거 연비는 버리고 타셔야 돼요. 그냥 머슬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머스탄 같은 그런 머슬타가 아니라 에스컬레이드 같은 큰 SUV 있잖아요. 대백이라는 큰 SUV 그런 차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의 아메리칸 투어로 부족입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가면 우리나라 차 중에 엘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연비 5km도 안 나온다, 4km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도로스로 올리면 10km 가까이 나와요. 7, 8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선스가 전자식 선스가 아닌데 BMW나 다른 차들에 비하면 조금 아쉽죠. 혼다, 골딩 같은 경우는 다 전자식 선스라서 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니까 자, 네, 무사히 자, 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지금 이 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전입니다. 제가 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사이드 스탠드 너무 멀어. 어때요? 어우, 너무 부드러운데요? 아니,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제가 차던 그 할리의 그런 느낌이 성향이랑 좀 다르고요. 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 민첩해요. 엄청? 와, 이렇게 엄청 발전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피드백을 주시는군요? 네. 로드글라이드 이거 수승했는데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올 뉴 로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여기 눈깔 두 개 있는 걸로 되는데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인디언 챌린저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될 것 같고 크고 작은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냉각수 라인인 것 같은데 원래 엔진에서 못 보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엔진 가드가 좀 심플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리어 엔진 가드도 옛날에 그런 클래식 타입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타입에서 이런 스포티한 타입으로 두 가지 종류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팬이어 케이스, 사이드 박스 디자인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잘 모르는데 크고 날렵하게 이렇게 백어 같은 느낌으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수납을 떠나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린 이런 디자인이 진짜로 챌린저가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테일 램프가 굉장히 타격적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우리 할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런 디자인인 거잖아요. 이런 클래식 디자인이고 조금 업그레이지된 게 이런 깜빡이 하고 브레이크 등이 한 번에 되는 거 디자인 자체가 너무 세련되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깐 아메리칸 바이크의 상징 좀 클래식의 느낌이 많이 빠지고 현대화된 바이크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주행 중에 잠깐 말씀드린 거 V2윈 엔진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열을 좀 많이 식혀주지만 뒤는 시원하게 달리지 않는 이상은 냉각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누유 관련된 말씀드린 거 여기 이런 거 가스켓, 이런 데 이런 데 변형되면 가스켓에서 누유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할리 뿐만이 아니라 열 많이 먹는 바이크 냉각을 잘 못 시켜주는 운행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의 바이크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예요. 여기 누유는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닌데 이런 거 밑에 누유 발생하면 이제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가죠. 중고차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크락션이 원래는 여기 안 붙어 있거든요. 여기 안 붙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폰이 붙는데 저만 플러그 케이블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이거 위치를 다 바꿔야 돼서 어디로 만약에 옵션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리 제이비스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게 이거 사이드 스탠딩거든요. 얘네들은 제대로 걸리면 이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밀어도 넘어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은 그런 락 장치가 없죠. 얘가 딱 일어나서 이걸 딱 제끼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걸려 있으면 언덕에서 넘어가겠지만 제대로만 걸려 있으면 언덕에서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이드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게 할리입니다. 아까 전에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제 시트 포지션이랑 시트도 굉장히 편해졌고요. 다음 시승자 오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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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승자 오셨으니까 잘 타고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114 엔진과 지금 제가 탔던 117 엔진이 23년, 24년 사이에 이렇게 싹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냉각수 들어가는 수냉 방식 그러니까 미러키 2세대 수냉 방식처럼 바뀐 완전히 새로워진 미러키 엔진 이렇게 순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타본 결과 엄청 부드럽고 좀 민첩하고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핸들 자체도 원래는 조금 이렇게 갈매기처럼 돼 있는 거여서 약간 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금 핸들이 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23년식 로블에다가 24년식 핸드 순정인들을 바꿀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할리 데이비슨이 할리 데이비슨이 아니다. 그냥 상향 평준화된 그런 모터 사이클이 돼버렸다는 그런 결론이고 결국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브랜드 네이밍에 의존한 감성 마케팅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한 변화, 경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변화해야지만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일 거에요. 자, 자동차부 치면은 요새는 이제 저배기장에 트윙터부, 트윙터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엔진 사이즈를 줄이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유행인데 반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서부라는 걸 적응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대기량을 올리거나 기업일을 바꾸는 등의 그런 작은 변화로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서 시장으로 출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딱 그렇습니다. 만약에 24년씩 그런 최신형의 바이크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BMW나 인디언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혼다, 골드윈 이런 것들 투어로 쪽에서 좀 좀 고민되게끔 만들어진 상황이고 끝까지 할리의 삼성을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 23년씩 이하로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로드글라이드를 사봤는데 할리의 색깔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4,5,5의 일어나무 였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남의 차를 사보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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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